안녕하세요. 마더텅 순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0년 시어락평 나형 1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또 생판 모르는 말 써있고요. 3가지만 체크하자고 문자, 식, 마지막에 대입. 요거 3가지만 하시면 되겠네. 자, 소리의 세기가 i래요. 음원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 뭐 거리가 r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소리의 상대적 세기를 p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식이 하나 나와있죠. 자, 두 번째 단계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식 구조는 다 똑같아요. 문장 구조는요. 문자 설명, 식 설명, 대입하는 거 설명. 우리 한번 얘 읽어볼까? 어떤 음원으로부터 1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상대적 세기가 80일 때. 끊어주세요. 같은 음원으로부터 10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상대적 세기가 a이다.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있네요. 우리 그대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바로 대입해볼까요? 자, 거리가 1m라고 돼있죠. 거리는 뭐래요? r이라고 써놨다고요? 우리가 지금 쫙. 그 다음에 세기가 80이래요. 세기. 세기는 뭐였냐면 p였어. 세기가 80이다라고 돼있죠.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80은, 80은 10. 가로 열고 12 플러스 로그. 자, r제곱이 있었죠. r제곱은 얼마예요? r이 1이니까 1이 될 거고 그냥 i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거 짱 깔끔하게 만들어 보면 공, 공 지어지겠죠. 공, 공 지어지니까요. 8은 12 플러스 로그 i가 되는 거고 따라서 로그 i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i의 값을 찾으려면 찾는데 그냥 놔두자고요. 로그 i는 마이너스 4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로 가니까요. 거리가 변했어요. 음원으로부터의 거리가 뭘로 바뀌었냐면 1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세기를 구하라는 문제고요. 지금 잘 봐. 중요한 말이 뭐였냐면 얘가 같은 음원이래요. 노래가 바뀌었다고 안 바뀌었다고 안 바뀌었다고 그럼 소리의 세기도 어떨까? 돈이 나겠죠. 그래서 아마 요거 값이 구해져 있는 거 같아요. 그럼 우리 대입 한번 해볼까요? 소리의 세기였나? 소리의 세기라는 애는요. p는 10 가로 열고 12 플러스 로그 자, 바뀌었죠 거리가? 거리가 10으로 바뀌었어. r 제곱이니까 제곱을 때리니까 얼마가 돼요? 100분의 i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모르는 건 뭐만 있어요? 로그 i 알아 몰라? 알아요. 로그 100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얘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쪼개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얘 그대로 쪼개자고요. 10에 12 플러스 얘, 분수의 꼴이니까 쪼갤 수 있겠죠. 로그 i 분모해 있으니까 얘를 뭐 하는 거야? 빼면 되겠지. 로그 100 이렇게 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끝난 거 보입니까? 우리 로그 i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방금 구했다고 마이너스 4인 걸요. 그 세에서 그대로 대입을 하니까 10 곱하기 12 로그 i는 마이너스 4였어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로그 100은 얼마예요? 2죠? 마이너스 2 이런 꼴이 되겠네. 그래서 얘 계산하니까 6 나오고요. 10이랑 곱하니까요. 계산 결과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6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진짜로 쉬웠습니다. i를 찾았어도 되는데 굳이 안 찾았어요. 깔끔하지도 않으니까. 굳이 안 찾았고요. 그냥 대입하고 마지막에 식비교 아니, 대입이지. 대입한 다음에 또 대입만 한 거야.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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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대입만 하니까 문제가 끝나버렸네요. 그래서 침착하게 침착하게만 대입하시고 연상 확실하게 계산 확실하게 연습해놓으면 절대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답은 60이 되겠죠. 감사합니다.